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창원지법 형사 4부는 27일 살인, 살인미수,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웃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혀 극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안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으며 배심원 8명은 사형을,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에 양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자신이 받은 많은 불이익을 경찰에게도 계속 하소연했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기존을 받은 것 같습니다.